이번 시간에는 워드 카운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맵 리듀스를 이용해서 워드 카운트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카운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워드 카운트란 입력 파일의 텍스트 내용에 포함된 단어의 수를 세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은 맵 리듀스의 입문용 프로그래밍 예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하드업을 배우든 아니면 몽고 DB의 맵 리듀스를 배우든 항상 저희가 제일 처음 만들어 보는 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세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래밍 언어나 개발 방법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력 파일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력 파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맵 리듀스로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워드 카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현재 임의로 만드는 워드 카운트 프로그램이 인풋으로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있는 모든 문장에 모든 문서에 모든 영문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과연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언제 그 카운트를 다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맵 리듀스를 이용해서 워드 카운트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서버를 클러스터로 구성을 해서 맵 리듀스를 수행시키면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아주 간단한 예제가 바로 워드 카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맵 리듀스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두 가지의 함수를 구현해주면 그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현해야 되는 함수의 이름은 당연히 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 이걸 합쳐서 우리가 맵 리듀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 모두 매개변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맵 함수는 일반 텍스트나 db의 컬럼 등을 인풋으로 받아서 중간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 결과물을 특정 키로 모아져 있는 리스트를 인풋으로 받는 리듀스가 최종적인 키 밸류 형태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이 맵 리듀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워드 카운트의 맵 함수를 설계해보면 자 맵 함수로 받는 것은 키 밸류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넘어오는 것 중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밸류인데요 이 밸류로 무엇이 넘어오느냐 바로 텍스트의 한 라인이 넘어오게 됩니다 즉 리드어북 라이터북이라는 두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인풋.텍스트 파일을 인풋으로 썼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첫 번째 라인인 리드어북이 먼저 맵 함수에 들어오고요 그것이 다 수행되고 결과가 넘어간 다음에 두 번째로 맵 함수가 호출됐을 때 그 다음 줄인 라이터북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밸류로 들어왔을 때 그 문장에서 단어를 하나씩 추출을 해서 포문을 돌면서 반복문을 돌면서 그 단어에 대해서 밸류를 1로 카운트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맵 함수를 수행하게 되면 리드어북이라는 인풋이 들어왔다 밸류로 그렇다면 스페이스 단위로 스플릿을 한 다음에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1씩을 카운트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을 붙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리듀스에서 결국 이 키 단위로 키 단위로 이제 뒤에 있는 1이라는 숫자들을 쭉 인풋으로 배열로 받을 텐데 리듀스에서는 그렇게 한 단어에 대해서 모여진 일들을 다 더해줌으로써 해당 단어가 그 인풋에서 몇 번 사용됐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맵 함수는 단순하게 들어온 밸류에 대해서 스플릿을 한 다음에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1씩 어사인을 시켜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 결과들이 만들어지면 자 이것을 인풋으로 받는 이제 리듀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사용되는 리듀서를 우리는 썸 리듀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키와 밸류수로 넘어오는 이 밸류수를 썸이라는 하나의 정수형 변수에다가 계속 누적을 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썸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놓고 밸류수 즉 배열로 넘어오는 배열의 개수만큼 반복문을 돌면서 그 배열 안에 있는 밸류를 하나씩 꺼낸 다음에 그 밸류를 썸에 누적을 시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다 돌고 나면 썸에는 그 배열 안에 있던 모든 값을 다 더한 값이 썸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저장된 것을 최종적으로 넘겨주는 거죠 특정 키에 들어있던 밸류들을 다 합치니까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맵함수에서는 단어마다 1을 붙여놨기 때문에 자 이 리듀서를 거치고 나면 해당 단어에 몇 번이 쓰였는지를 저희가 손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리드 몇 번, 어 몇 번, 북 몇 번 이런 식으로 단어별로 몇 번 사용됐는지 카운트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키로는 a가 들어오고 밸류스로는 이렇게 배열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이 리듀서를 돌리게 되면 하나하나 하나를 다 꺼내서 썸에 더해 줌으로 인해서 최종 결과는 a라는 키에 대해서 454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역시 b라는 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밸류스가 넘어온다 그럼 12와 6과 마이너스 2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1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워드 카운트를 할 때 맵함수는 우선 단어들을 스플릿해서 1씩 붙여주는 역할만 했고요 그 다음에 리듀스는 그렇게 키워드별로 쪼개진 것들을 각각 이제 키워드 단위로 밸류스를 받아서 그 밸류스에 있는 일들을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 해당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를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워드 카운트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로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자 맵함수와 리듀스 함수 맵리듀스는 항상 이 두 개의 함수를 저희가 구현해주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인풋 키와 밸류를 봤는데 이때 이 밸류로 문장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리드 어북이라는 문장이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자 이 인풋 밸류 리드 어북이라는 단어를 이제 스플릿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별로 스플릿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겨줘라 어떻게? 단어를 키로 쓰고 밸류를 1로 어사인을 해서 리드 1, 어 1, 북 1과 같이 넘겨주라고 이제 맵함수가 설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듀스 함수는 특정 키에 대해서 몇 번 카운트가 됐는지 자 1, 1, 1, 1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리드가 뭐 1, 1, 1, 1, 1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그 밸류스의 배열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면서 계속 누적을 해주는 거죠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1을 더하면 결과적으로 뭐 리드라는 단어는 5번 쓰였다 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자 이렇게 인풋 파일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디어베어리버 다음 줄에는 카카리버 디어베어 디어카베어라고 이렇게 인풋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각각의 라인별로 스플릿을 한 다음에 세 개의 맵함수가 각각 스플릿된 한 문장씩을 인풋으로 받는 겁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맵함수가 하는 일은 단어별로 쪼개서 각각의 단어의 일식을 어사인 시켜주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맵함수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디어원, 베어원, 리버원, 카원, 카원, 리버원, 디어원, 카원, 베어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맵함수가 결과를 쏟아내면 중간에 서플링 또는 컴바이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키 단위로 모아줍니다 자 베어는 베어끼리, 카는 카끼리, 디어는 디어끼리, 리버는 리버끼리 자 이렇게 해주면 자 베어원, 베어원, 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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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어원, 디어원, 리버원, 리버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리듀스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리듀스는 같은 키에 1, 1로 들어온 걸 썸을 해주면 2가 되는 거고요 카라는 같은 키에 1, 1, 1로 들어온 것을 썸을 해주면 3이 되는 것입니다 디어도 마찬가지로 2, 리버도 마찬가지로 2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를 다 합치면 이 인풋에는 결과가 베어가 2번 쓰였고 카가 3번 쓰였고 디어가 2번 쓰였고 리버가 2번 쓰였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워드 카운트를 맵 리듀스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리듀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맵 리듀스에 사용할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자 몽고 디비 쉘에서 자 워즈라는 컬렉션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리더북, 라이터북이라는 밸류를 가진 2개의 도큐먼트를 인서트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맵 리듀스를 이 워즈라는 컬렉션에서 수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즉 소스는 이 워즈에 있는 저 워즈라는 컬렉션에 있는 도큐먼트들이 인풋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몽고 디비 쉘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로직을 만들었던 것을 실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맵이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는 것이죠 자 얘는 인풋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컬렉션 자체가 인풋이기 때문에 도큐먼트가 하나씩 인풋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도큐먼트가 텍스트라는 키의 밸류로 밸류로 리더북이 왔기 때문에 자 이 도큐먼트의 밸류값 리더북을 빈 스페이스 스페이스 단위로 스플릿을 해라 라고 한다면 자 저 리절트 이 리절트에는 배열이 들어가겠죠 리드 쉼표 어 쉼표 북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배열이 만들어져서 이제 리절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포문을 돌면서 하나씩 꺼내는 겁니다 하나씩 꺼내 주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으로 넘길 키 값은 어떻게 만드느냐 워드라는 키에다가 자 첫 번째 단어를 밸류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다가는 카운트 1이라는 즉 단어 1이죠 단어 1 리드 1 어 1 북 1이라는 형태로 키 밸류를 생성을 하고 그것을 에밋함으로써 자 리듀스 쪽으로 이제 던져주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맵함수를 우리가 구현해주면 자 리듀스 함수에서는 같은 키에 대한 밸류스 배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리듀스 함수 선언해주고요 내부에 토탈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고요 넘어온 밸류스 즉 배열의 길이만큼 포문을 반복하면서 돌면서 자 그 밸류스 안에 있는 카운트 값 아까 우리가 1식 어사인을 해줬었죠 그러면 이제 밸류스의 개수만큼 1이 넘어올 거고요 그 1이 넘어온 것을 토탈 카운트에다가 계속 누적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포문을 돌고 나면 해당 단어가 사용된 횟수만큼 카운트에 토탈 카운트에 누적이 돼서 저장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저장된 것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자 특정 키에 대한 밸류가 이제 합쳐진 토탈 카운트가 밸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리드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가 이제 최종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에 대해서 리듀스가 각각 수행되고 그것들이 수행된 결과를 하나로 모으게 되면 최종 결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맵리듀스 수행이 다 준비가 됐다 이제 준비가 다 됐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워즈라는 컬렉션을 저희가 소스로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db.words에서 맵리듀스를 수행해라 방금 우리가 만든 맵함수와 리듀스 함수를 사용해서 맵리듀스를 수행하고 그 수행한 결과는 워드 카운트라는 컬렉션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워즈에 있는 컬렉션에 있는 도큐먼트를 하나씩 꺼내서 맵에다 넣어주고요 계속 맵에다 넣어주면 맵은 중간 결과를 만들어서 리듀스 쪽으로 던져주게 되고 리듀스가 최종 수행을 하게 되면 워드 카운트의 그 결과가 도큐먼트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드 카운트라는 컬렉션에 최종 결과가 저장이 되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db.wordcount.find.all를 해주시면 이제 저 맵리듀스를 수행한 결과가 도큐먼트로 나와서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맵리듀스를 직접 저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리듀스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자 워드라는 컬렉션에다가 도큐먼트 두 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라는 키로 read a book이고요 자 첫 번째 도큐먼트 입력했고 두 번째 도큐먼트 워드에다가 세이브를 해라 텍스트 자 write a book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도큐먼트를 넣어줬고요 자 첫 번째 함수 맵함수 펑션 그 다음에 입력된 도큐먼트의 밸류를 이제 배열로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this라는 도큐먼트의 포인터에다가 텍스트 키에 대한 밸류 값은 read a book 또는 write a book이죠 이것을 스플릿해라 무엇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빈칸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포문을 돌아라 자 i in result죠 그 다음에 키를 생성을 하고 워드는 result의 i번째에 있는 단어를 문장을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value는 count 1 이렇게 해주시면 자 키와 value가 준비가 됐고요 이것을 reduce 함수로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emit을 해줍니다 키와 value를 그래서 포문을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닫아주면 맵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reduce 함수 만들어주겠습니다 reduce 이퀴르 펑션 reduce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키와 values입니다 자 이렇게 키와 values를 넣어주시고 내부에 total coun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포문을 돌면서 by in values 이렇게 해서 values의 배열의 개수만큼을 포문을 돌아주고요 total count에다가 assign을 해라 무엇을 values의 i번째에 들어있는 count를 꺼내서 기존의 total count와 더해준 다음에 그것을 포문을 돌때까지 계속 누적을 하고 마지막으로 return을 해주는데 이때 count에다가 total count를 넣어주라 이렇게 해서 reduce 함수 완성 자 그러면 입력하는 컬렉션에 입력해둔 document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방금 맵 함수와 reduce 함수를 저희가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맵리듀스를 수행해보면 db words words라는 컬렉션에서 맵리듀스를 수행해라 자 맵함수 방금 만든 맵함수와 reduce 함수를 사용하고 결과는 word count라는 컬렉션에 저장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맵리듀스를 수행하면 자 워드 카운트에다가 리저트를 저장했고 소요된 시간은 69ms이고 그 다음에 인풋의 도큐먼트는 두 개 emit 함수 맵함수를 수행한 결과 만들어진 키 밸류는 여섯 개 그 다음에 리듀스에 실제로 들어간 인풋은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나머지 그 두 개는 두 개는 그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리듀스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든 결과는 네 개 그렇다면 결과를 확인해보면 db.word.count.find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어라는 단어는 두 번 쓰였고 북이라는 단어는 두 번 read 한 번, write 한 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워드 카운트를 맵리듀스를 이용해서 수행해본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맵리듀스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워드 카운트는 입력 파일의 텍스트 내용에 포함된 단어의 개수를 세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입문용 맵리듀스 프로그래밍 예제로 많이 사용되고요 워드 카운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먼저 맵리듀스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컬렉션에 입력을 하고 다음에 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를 각각 정의한 다음에 해당 컬렉션에서 맵리듀스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실행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